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균제TV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미증시가 어저께 마이너스 4%나 빠졌죠 마이너스 4%나 빠졌는데 빠지고 나서 대한민국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시초가에는 좀 패닉스러운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발 매수 제가 좀 들어와주면 반등 마감을 좀 해줬다 좀 들어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역사적인 매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뉴스 보면 동학계인들 떠나간다 뭐 요런 뉴스를 좀 많이 봐요 사실 근데 그게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동일한 패턴의 반복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떠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주식시장이 망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크나큰 우산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떠나가도 주식시장은 잘 흘러가구요 떠나간 그 개인 투자자의 자리를 또 다른 개인 투자자가 채워나갑니다 근데 그게 냉정한 현실이고 냉정한 팩트다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는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주식을 안 한 사람은 있어도요 한 번만 하고 그만둔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장이 올라간다 뭐 반등장이 나온다 뭐 이런 말 나올 때 다 모든 개인 투자자가 다시 또 주식한다고 들어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올 때가 어떻게 보면 항상 고점이었죠 저점일 때 차라리 되려 개인 투자가 떠나간다는 뉴스가 나올 때 매수하십시오 그때가 바닥에 닿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LG 디스플레이 좀 보도록 할 거구요 저희 하단 벤에 보시면 또 친구 추가해주시는 분들께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꼭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혜택들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일단 LG 디스플레이 또한 마찬가지로 개파락 이후에 아래 꼬리 반발 메시가 들어와지면서 양봉 꼬리를 달며 마감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슈는 없었죠 되려 이제 악재는 있었죠 뭐 qd oled 미래를 건 삼성 디스플레이와 lcd 가격 뭐 lcd 가격에 쌓이는 재고니 뭐니 이러면서 악재는 나와줬어도 되려 반등폭을 만들어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결국 이제 악재에는 덜 예민하게 반응을 해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지금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은 지속적인 쇼커버물량이 쭉쭉쭉쭉 들어와지고 있다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들이 공매도를 치는 이들의 차익실현 물량입니다 공매도를 치고 차익실현을 했어요 그죠? 차익실현을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들은 차익실현을 다 하고 나면 또 현물매수에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정의 물량 자체를 줄여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발 메시가 다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도출해 줄 수 있다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장세도 겪어볼 수 있고 저런 장세도 겪어볼 수 있고 그래요 LG디스플레이가 지금 명확하게 바닥을 자리잡아줬다 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바닥을 자리잡아줬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시간이 흘러서 보기 되면 이 정도 구간이 빠지고 제가 일정 가격팬들이 깨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략 15,000원 부근, 14,000원 부근을 과감하게 좀 깨주고 하왕으로 주정폭을 나와주게 되면 화끈하게 물타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저희들 한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LG디스플레이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장이라는 플로어 자체가 자이언트 스텝이고 유가가 폭등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오고 문제는 모든 주식시장은 미래를 선반영 해주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대한 선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어느정도 지금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다음에 그 다음에 오아질 수 있을 만한 키워드는 뭐죠? 디플레이션이죠 근데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섣부르게 지금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스태그플레이션에서만 좀 잘 헤쳐나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되는 그 밸류 구간이에요 역사적인 저점의 구간입니다 거의 코로나 폭락장 때만큼 많이 빠졌어요 그럼 여기서 추가하락 구간에 나와준다? 여러분 이럴 때나 대출 땡겨다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역사가 다 증명을 해왔고 여러분들 또한 앞으로도 더 느끼시겠지만 좋은 이런 퍼포먼스와 이런 결과물은 나와줄 수 밖에 없다 주식시장을 믿어라 당연히 모든 개인 투자가 떠날 때 주식시장은 저점이다 라는 점만 명심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허브인자TV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는 분들께 무료 추천 종목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HERB 2019 이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누르시고요 여기서 HERB 2019 금세코 친구 추가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저희 채널에 오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도 많으셨고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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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